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일반 여론조사 30%, 책임당원 투표 70%를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겁니다. 이를 두고 당내 반윤계가 거의 뭐 발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나섰는데 윤석열 막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팔을 곧어붙이고 유승민과 이준석이를 잡들이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승민이는 어제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원 100%가 낫지 않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보도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내심 이 침박계를 자극하려는 그런 속셈으로도 보이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해를 한 마당에 배신의 정치로 유명한 뉴승민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하는 것 마냥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정 제도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사석에서 말한 수준인 것인데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렇게 갈갈이 날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준석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9대 1이니 10대 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 전당대회도 그냥 당원 100%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 단위 평가해서 부여하면 된다며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웅이도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하겠다고 난리라며 전대룰 변경에 대해서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에는 쌀이 주식인 나라가 없다며 그럼 우리도 쌀 먹으면 안 되는 거냐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 외에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발악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틈만 나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비율이 늘어나는 게 무섭나 이 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했던 유승민이는 당원 비율이 늘어나는 게 무섭나라고 이준석과 유승민이를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대체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정치를 했기에 함께 정치를 하는 당원들의 선택이 두려워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놈의 sns 말고 현장에서 당원들 만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하나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은 민주당 지위층의 응원을 무기로 삼는다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면 된다. 우리 당의 후보들이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무서워하는 것은 부끄럽고 치졸한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어떤 놀이 주어져도 선수는 심판 탓하지 않고 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심판 욕을 하는 선수는 실격패를 당해도 할 말이 없다며 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된 당원들이 당신들을 외면하는지 반성하고 성찰할 생각부터 하기 바란다고 후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근 당권 도전을 선언한 권성동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진위도 알 수가 없지만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이를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유승민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다는 인식 자체가 황당하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포비아를 이야기하지만 두려운 것은 총선 패배뿐이지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당정단결은 총선 승리의 대전제라며 그런데 유승민이는 지방선거 때는 윤심 마케팅을 하더니 경선 패배 직후부터 사사권권 정부를 비난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친륜과 반윤의 가면을 바꿔 쓰는 정치적 변검수를 당원들은 기억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대선 불복이라면 유승민이는 경선 불복으로 그야말로 민주당과 불복 연대를 방불케 한다며 유승민이는 소신 정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정치적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형욱 당국대 의대 교수는 이 이준석에게는 상식이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중국인이 끼어들고 일반 반장을 뽑는데 산반 애들이 끼어들고 그런 게 상식박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나라 그런 정당은 없다며 이준석이가 상식이란 단어에 오물을 묻힌다고 후려가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김웅이를 겨냥해서는 검사까지 했다는 인간인데 법적 이성이 장식에 불과하다며 아무거나 갖다가 대고 우기는 꼴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준석이를 겨냥해 당심 100% 전대룰을 바꿀 시 총선에서의 패배를 말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다. 이준석이는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총선에서 이준석은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조언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해외 선진국들은 모두 당심 100%로 당대표를 뽑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K 지역의 한 의원도 이준석이의 자숙기간이 너무 짧다며 다시 당에 혼란을 부르는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다시 내부 총진을 시작하는 것은 정부 여당 앞길에 초를 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관계자는 유승민이는 현행 룰로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면서 자신을 배제하려고 룰 개정을 한다 덮어씌우는 것은 이 피해망상이라고 유승민을 비판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1백만 책임 당원이면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유승민이가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서 지지율이 낮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55.8%인데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이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는 이번 룰 개정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모였습니다. 당내 여론이 당심 100% 룰 변경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정진석 위원장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당원들은 1백만 당원 시대에 걸맞는 권리 확대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부총질과 분탕질 그리고 역선택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기회주의자들도 당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 내부총질 아니면 쓸데가 없는 인간들이라서 정작 민주당에서도 쓸모가 없어진 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결국 출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평생을 기생충 정치를 해온 이자들을 과연 지지해줄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간 역선택에 의지해서 국민의힘에 기생해왔던 이 기회주의 정치가 박멸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당원 100% 루이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